여기 눈이 왔었군요 콜사이 호수에 대해서 제가 본 정보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는데 비포장이 아니라 포장도로가 잘 되어있다 그리고 호수에 가면 오리배를 탈 수 있다 한국돈으로 15,000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5,000탱계일 것 같아요 여기 내려가면 저게 콜사이 호수라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뭐 산은 멋있네요 눈도 좀 와있고 여기 보니까 여기는 눈도 왔다가 좀 따뜻해서 녹은 것 같은데 지금 다들 패딩을 입고 왔는데 오늘 낮 기온이 17도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좀 시골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뭐 덥진 않아요 낮에는 진짜 이거 패딩 벗고 다녀야 되겠어요 카자흐스탄은 어떤가요? 자연은 어떤가요? 아, 좋아요, 엄청 красиво 아, 좋겠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그... 이 곡도에... 이 곡도에... 이 곡도에... 저는 여기에 와 본 적이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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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베르바이 프레미어 베르바이 프레미어 이렇게 그냥... 이... 수, 알마티... 그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아, 슬바시바, 슬바시바 네, 좋으시다 여태우스 유튜버 네, 이스... 모의 가나을 유튜브? 아, 땡큐 예 바트피스 이슈에서 모의 가나을 바주와루 있어 가르셔, 가르셔 훈타민 예, 훈타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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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와... 아, 이따, 이따 바트피식 품 모거다? 나... 슬바시바 야, 저, 저... 콜사이 호수가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오리배가 있는가 모르겠다 이게 화장실... 어, 잠깐 화장실인 것 같은데 이거 돈 내야 되겠지, 이것도 한국처럼 진짜 돈 생각 안 하고 편하게 쓸 수... 아, 100TG 아, 큰일 났다, 야 만TG, 5000TG 큰 돈 밖에 없거든요 잔돈을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깜빡 잊고 있었어요 아, 주벌이 좀 잘 뒤져보자 혹시 작은 돈 있는가 아, 없다, 없다 100TG, 300원 때문에 이 5000TG 이거를 써야 되는가? 오... 근데 오리배 같은 건 안 보이는데 야, 근데 이걸 또 호수로 가려면 또 한참 내려가는 거 같군요 올라올려면 애 좀 먹겠다 시간도 많은데 한번 내려갔다고 오... 자, 사람들 갈 땐 가보잖아 여기 뭐 새로운 대끝길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내년 봄, 여름쯤 되면 되게 이뻐지겠네요 지금 제가 왔을 때는 별 거 없습니다 뭐라고 써있노 이거 전방대가 저쪽, 몰래 저쪽 방향이고 호수 중심부까지 6.5km 걸어서 2시간 20분이라고 하니까 뭐 거기까지는 못 가겠고 요 밑에 그냥 내려가서 좀 구경만 하는 정도겠네요 딱 이렇게 풍경만 보면 진짜 예쁘거든 이국적이고 근데 이렇게 막 공사 중이니까 지금 직접 온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저쪽을 건너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이 호수를 따라서 잔도를 건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마운 더 정말 ту vertical 나가나 정신 삶에 생각해서 이제 회전 좀 competence în acad 먹 probably 여러분 이 집이âniens unfortunately peat visto v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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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weite 보트를 저기 talét해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면 wil 보고 가보자. 지금 이거 딱 보면 공사하는 분위기인데 건너가도 된다고? 여기 갈 수가 있구나. 따라가도 되는가? 다른 관광객들은 없고 저 혼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저 위에서 내려오질 않아. 여기 몇 명 온 사람들은 여기서 사진 찍고 있고 이거 진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의 컨텐츠를 종합해 보자면 콜사이 호수 모르는 아저씨 따라가기 어디까지 가야 되는거야? 지금 저 아저씨는 뒤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데 여기 전화도 안되고 그래 뭐 저 앞까지만 가보자 여기는 햇빛이 좀 덜 들어서 그런지 좀 쌀쌀합니다. 엄청 따뜻한 날씨일 줄 알았는데 다시 해가 환하게 비치는 곳으로 왔는데 저게 그 콜사이 호수의 오트라는 거구나 아 그 그 그 그 뭐지 그 안전 그 그 세이프티 쪼키? 세이프티 자켓?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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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30분? 30분? 5,000 네 아 저 사람 따라가면 돼 네 인스트락처 그냥 버트 5,000 30분? 네 작지 않겠지?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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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부담할까요? 오우 아 네 아 네 그 100 100 100개? 네, 그 호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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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거를 지금 이걸 네 이거 20분 30분 아, 좋아요 하라쇼 됐다 이거 울타나 아, 그래 내가 이 먼데를 페달 밟아가지고 어차피 돈 쓰는거 2천 탱기면 6천원인데 누가 져서 주는게 낫지 왓디스다 사리지? 하라쇼 오이씨 오이씨 어머니 자, 하여튼 아저씨가 노를 져서 조금 배워요 노를 져습니다 아, 예, 예쁩니다 정말 이 풍경이 아, 이 콜사이오수 이게 오늘까지 엄청 날씨가 따뜻해서 그렇지 내일부터 엄청 추워지거든요 한 2, 3일 있으면 여기 막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겨울 정취를 만끽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날씨도 맑고 풍경도 아름답고 곳곳에 눈이 있고 근데 또 공기는 따뜻하죠 오, 뒤에도 예쁘다 카레야가? 야, 이스 카레야 유즈니 카레야 네, 당연히 아, 디제이 씨 그 유즈니 카레야 그, 유즈니 카레야 많아? 아, 넌 아, 예, 이스 루셜 유즈니 카레야 좋긴 좋다 아, 진짜 이 아, 감성 죽입니다 이거 와아 저기는 직접 직접 하시네 아, 힘드시겠다 다른 분들은 지금 옷을 안 입고 구명조끼 입은 거 저밖에 없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아, 몇 밤에 몇 밤에 32일에 네 32일에 아 아 32일에 아, 32일에 아, 32일에 지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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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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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여튼 이런 경치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니까 그냥 보이는 데마다 다 멋져요 아 아 아 아 아 아 나는 저 산 너머까지 막 쭉 강트럭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이 정도가 끝인가 봐 30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30분 코스에 맞게 하겠죠 아 그래도 지금 이 장면들을 사진으로 안 남겨놓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짜잔 여러분들 낚시하는 거 같은데 피, 피싱? 어? 피싱?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공원 관리인 뭐냐 공식적으로 낚시하고 있으니까 낚시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아 아 지금 아 아 아 아 바스프럭 자이크 시위에 담아 시크 다 하라쇼 문예 도마 근데 이거를 이제 놀러와서 이런 노래를 부르면 안 좋다는 거야 이게 이제 외국 나와서 힘들다는 내용이거든 아 스파이예요 야지나요 쭈쭈 그 루스키 이 카자스키 루스키의 그 패스니 아 똘까 그 카자스니 그 에이스튜디오 올랬다유 이하 렙렙렙 와 물 차갑다 차갑다 와 얼음물 정도까지는 아니고 홀사이호스 지금까지 느낀 거는 막 뭐 어떤 재밌는 액티비티가 있고 뭔가 막 흥미로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그 너무나 멋진 이 자연경관 오늘은 또 사람도 많지 않고 너무 조용하고 한적해요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꼭 오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멀리까지 다녀왔습니다 정말 낭만적인 30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배 타고 자 이제 버스가 있는 쪽으로 또 한참 걸어가야겠네 저 말 타는 것도 있네 오 못 봤는데 저건 아우 근데 이게 목도 마르고 배도 살살 고프다 이게 빼빼로 하나씩은 안 되겠구나 아 상점들하고 다 있구나 문을 연 가게도 있고 없는 가게도 있고 야 요다 샤슬릭 그래야지 물려다 뜨거운 음식 차에 말라고 우유 금이스 금스 안 먹어 차이가 있나 고맙습니다 음식은 메뉴예요? 메뉴로? 시간이 2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만델 만델 날아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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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왜 안된다 이게 전화는 되는데 인터넷이 안 된다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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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어말해주세요 아예 영국에 제 말해요 러시아어말 про는 수 있으셨어요 러시아어로 가끔 쓸 때가 있구나 스코카스토이 2400원이며 야 똘까진 200탱개 하면 아까 내가 아저씨한테 받은 100탱개까지 해도 300탱개 그러면 화장실은 충분히 갈 수 있겠고 또 갔다 왔으면 맥주 한잔 먹어야지 이것도 하나 먹어볼까? 야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에다 맥주 딱 한잔 먹어볼까 스코카스토이? 쥐뜨릴 때 쥐뜨릴 때 4200원 어디야? 한국에서 인디아 아 인디아 이게 내 채널 유튜브 채널 너무 많은 인디아 구독자 정말? 5,6년 전에 인디아 뮤직비디오를 보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은 영상이 있었고 많은 영상이 있었고 많은 영상이 있었고 당연히 영어 그리고 많은 영상이 있었고 모든 영상이 있었고 모든 영상이 있었고 너무 많은 영상이 있었고 다른 영상이 있었고 그중에는 아이스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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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굿. 아, 차. 음, 룩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사하르? 사하르. 아, 슈가. 슈가, 슈가. 전통 차 같은 거 마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전통 차 대신 전통 맥주를 마시면 되죠. 음. 안에 뭔가 들어있었네요. 오, 맛있다. 시도했다. 까르떡, 까르떡떡. 아, 감자가, 감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음. 아,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언어를 조금만씩은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행복합니다. 아, 아니요.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자리 좀 쓰레기 좀 비켜주고. 자, 이제 버스 타러 가봅시다, 또. 어. 어. 감사합니다.